10시 14분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곤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캠이 피곤하게 나와 캠이 피곤하게 나온다니까? 근데 피곤해 보이긴 하네 저 운전해서 왔죠? 여기 뒤에 볼래? 여기 뒤에 봐봐 아 카메라 좀 닦으라고? 잠깐만 카메라 한번 닦아봐야겠다 어때? 뭔가 잘 나오는 거 같은데? 뭔가 깨끗한 느낌이지? 자기야 자기야 저기서 자고 있어 잠이 진짜 많아 잠이 진짜 많아 진짜 자고 있다니까 봐봐 자기야 언제 일어날 거야? 자고 있어 자기야 언제 일어날 거냐고 지금? 10시 14분 빨리 일어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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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안돼 안돼 10시 반 어? 10시 반 빨리 일어나 어? 10시 반에 일어나 알았어 10시 반에 깨워줄게 아 쟤 10시 반에 깨워야 돼 10시 반에 아 눅방을 어떻게 가 무슨 눅방을 가 나는 좀 일찍 일어나지 나는 일찍 일어났는데 자기가 늦게 일어나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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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다 자기 일어나래 응 어? 아니야 지금 일어나래 아 지금 일어나래 빨리 일어나 응 안 돼 응 안 돼 자기가 지금 일어나래 빨리 나 피곤해 자기가 내 눈 안 보여? 눈 봐봐 나 눈 피곤한 거 보이지? 응 나 눈 피곤한 거 보이지? 빨리 일어나 어? 어? 나 누워 있을까 봐 어? 얘 눅방하자 자기가 나 누워서 방송하지 뭐 자기야 어머 방성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어 자기야 어? 누워있어 어? 우리 한숨 잘게 어? 오빠 있나 응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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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하다 눈방 최고네 눈방을 왜 하는지 알겠다 자기야 자기야 응 빨리 일어나라니까 응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 일어났어 빨리 아 이따 앉아 싫어 자기 일어나면 완전히 일어나면 알았어 뭐해? 자기 일어났어 일어났어? 응 빨리 씻고 와 응 알았제?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 곱차 일어났어 잠시만 네 네 네 네